내가 속았는데 나를 속인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속임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이 속임수를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원문에는 그리고 사흘이 되었다 이제 속고 나서 사흘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흘이 지나서야 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 수 있는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속였나요? 3절부터 14절까지 너무도 그럴듯한 간증에 여수와도 넘어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기부원이 그 여수와의 그 대단한 여리고 승리 그 아이 승리 얘기를 듣고 자기네도 대단한데도 그냥 야 이쪽에 붙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심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제 곰팡이 난 빵과 낡은 옷, 낡은 신발을 이제 신고 와서는 요수와를 속였어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보이면서 속였죠 그런데 그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길게 그들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것도 거짓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실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할 때 아주 치밀하게 정말 믿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경건하게 포장해서 나오는데 누가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성들로서 간증은 당연히 은혜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수와도 속아 넘어간 이 믿음을 빙자한 이런 기부원 같은 간증은 참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하는 간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부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원은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명분도 좋잖아요 그렇죠? 치밀하게 열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대단한 여리고를 이긴 여수와의 믿음도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이단들은 죄의 고백을 하게 하고 수치감을 줘가지고 다른 곳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 죄의 고백 간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에도 한 간증을 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볼 우려가 있죠 그러나 죄의 고백도 간증도 철저히 말씀 그것도 구속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속임수의 실체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요아림이라 이제 사흘을 보내고 셋째 날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어요 이왕이면 여러 성읍에 이르기 전에 모든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여러 성읍도 이제 가봐야 알게 됩니다 장가를 가보고 시집을 가보고 회사를 가보고 또 이 부서 저부서 겪어보니까 그제야 속은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돈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성품도 속이고 이거 다 속일 수밖에 없어요 또 반면에 굳은 일 슬픈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또 여전히 돈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속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사람을 욕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속임수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속임수의 정체는 나의 이 기대와 욕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나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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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